반려 친화도시 울산 프로젝트 달려라 울강이 우리 힘나가 만약에 만약에 딱 한마디만 우리가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아프다는 거죠 어디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오늘 하루종일 감동만 봤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같이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주인 욕심에 아무리 아파도 산책은 간다 하더라고요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아진다면 아파, 나 아파 아픈 데를 말을 못하니까 어디가 아픈지